2022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4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작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문자 전화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좋은 강사를 찾는 일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사의 기준은 뭔가요? 인상이 좋은 강사? 아니면 학벌이 좋은 강사?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이 있는 학원에 있는 강사? 아니면 손꿈사에 추천이 많은 강사?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면 저는 수험생분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 인상 별로죠? 별로죠? 학벌? 대학원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학원 위치? 서울의 끝 금천구 변두리에 있죠? 손꿈사 추천? 아시다시피 제 얘기는 손꿈사에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 죄송합니다. 크게 말해도 되죠. 어차피 제 PR시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반전이 있더라고요. 반전이. 제가 작년에 수험생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살짝. 아니 나랑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손꿈사에 추천이 없냐? 스트레스다. 라고 했더니 학생활. 자기한테 딱 맞는 좋은 강사를 찾았는데 손꿈사에 추천할 일이 없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 좋아. 나랑 케미가 딱 맞고 코드가 맞아. 수업이 좋아. 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경쟁자인데. 손꿈사의 회원들은 잠재적 경쟁자인데 굳이 좋은 강사를 추천할 이유가 없다. 나만 듣고 싶다. 이건 거죠. 실제 그렇게 말씀을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학생 생각이고 내 생각도 좀 해줘. 많이 추천 좀 해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학생들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이하게 많이들 오셔서 저를 좋아하시는데 추천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좀 많이 아끼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짜증난다고 동영상 끌지도 모르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만할게요. 아무튼 저는 추첨이 잘 없더라고요. 약간의 반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강사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강사 스스로가 지식이 많은 강사가 아니라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온전히 수험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감히 자동차 보험 과목의 일타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달하는 능력은 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물론 판단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저를 또 지지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저 사람 왜 잘난 척이야? 근거가 있나? 왜 저 사람이 전달력이 좋다는 근거가 있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근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검증되는 시험 문제 적중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적중률. 타 학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학원생의 수. 어떻게 하냐고요?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을 했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오프라인. 동영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서 보시니까 동영상은 솔직히 모르겠고 오프라인의 학원생 수가 인스티비라는 학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제가 강의를 했었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년 연속 수석 합격생 배출 등 이런 것들이 근거이자 증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따라서 2022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걸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제 PR은 여기서 조금 멈추고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자, 모니터를 봐주세요. 자, 우리 44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한번 해설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아셔서 어떤 방향을 아셔야 되니까 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 사고 발생 경위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기명 피보험자의 A의 직원인 B가 아, 직원이 운전했구나. A의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중이었구나. 알 수 있죠? 피보험 자동차를 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구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어? 음주도 있네. 무면허 음주가 있네요.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C에게는 과실이 없겠구나. 왜? 횡단보도 사고고 신호위반 사고니까 과실이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의 범죄 행위로 판명된 이 사고로 B는 현장에서 사망, 현장에서 죽었대요. C는 치료 중 사망 자, A는 B의 면허 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나 즉, B가 무면허란 것을 A는 알지 못했지만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인 및 방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뭡니까?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즉, 무면허에 대해서는 승인이 없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는 보험에 가입했고요. 자, 그 다음 B는 자, B는 다음과 같으며 뭐가 손해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사항 이외에 약관상 추가적인 비용이나 공제액은 없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 제시된 사항이 아니라 제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 약관상 추가적인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잘못 쓴 게 아닌가 왜냐면 앞뒤 말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문맥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약간 수험생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는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제자분들이 문제를 내는 게 직업이 아니세요. 그냥 출제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오시는 분이라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자기 신체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액 3억 원인데 3억 원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대인배상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출기 지출한 비용 인정액이 300만 원이다. 어? 비용이 300만 원 있네? 또 산재에서 예상액이 2억 원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B는 지금 이러한 어떠한 약간의 쟁점이 있는 거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부상 손해액이 3천만 원이고 사방 손해액이 3억 원인데 공무원 연금법상의 위조급여 1억 7천만 원을 지급 받았대요. 이미 받았죠? 받았으니까 뭐예요? 손익상계가 생각이 나죠. 손익상계가 생각이 난다. 그 다음 개인합의를 받는데 형사합의 개인합의라고 하죠. 제 책에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했대요. 채권양도를 하면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교재에 있습니다.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그림 엄청나게 그렸죠. 그래서 보험사가 있고 A는 소유자인데 김형피 보험자 음주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써놓는 겁니다. 사고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있으나 민법사 책임은 없고 그 다음에 아 업무 중이니까 사용자 책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B는 직원이고 운전피보험자고 직원이니까 운전하는 게 종사업이니까 운행자 책임은 없지만 민법사 책임은 있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자 그래서 B와 C에 대한 보험금 B는 뭡니까?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무상이 대상인데 무상은 자 무상은 여기서 무범차 상해를 줄인 말입니다. 제가 그냥 강의 때 편하게 하려고 무상 같은 경우는 차가 한 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나올 일이 없었죠. 나올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 C는 타인이니까 즉 피해자니까 피해자니까 당연히 대인배상 1, 2 그래서 면부책의 쟁점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2014년도 이후부터 2014년도 이후부터 계산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면부책 쟁점이 없는 문제가 나오는 해가 몇 해 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면부책은 쟁점이 아니라 사고 부담금이 좀 쟁점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사고 부담금에 의하여 이와 같은 약정 규정을 쓰시오. 10점 자 제가 작년에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누누이 사고 부담금 문자는 꼭 나온다. 아마 저랑 공부하신 분들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2주 때 단문으로 풀어봤던 게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풀었으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죠. 불량에 유의해라. 10점짜리 불량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0점에 맞게 쓰는 거죠. 많이 쓰면 뭐합니까? 나머지를 못 쓸 텐데 그래서 10점에 맞게 쓰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됐을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뭐 설명할 게 없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쭉 쓰면 됩니다. 쭉 쓰면 돼요. 그래서 요정도 쓰면은 물론 사고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제 책에도 보면 더 많은데 문제는 뭐다? 10점짜리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10점짜리인데 무조건 아는 거 다 쓰면 그건 좀 바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사고 부담금을 산출하고 납부 의무자를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살짝 문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반가로 3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계산을 해야지 사고 부담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부터 먼저 풀어보면 위 사례에서 자동차 보험 회사의 B와 C에 대한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화면에 그 문제가 좀 가릴까 봐 가릴까 봐 제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B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인데 자기 신체 사고는 우리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 엄청나게 봤을 건데 엄청나게 봤을 건데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이제 치트키예요. 치트키 자보 치트키다 제가 그렇게 명명한 거죠. 뭐 제 마음이죠. 제가 만든 거니까 이게 자보 치트키인데 자, 자기 신체를 보면 자기 신체를 보면 크게 지급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급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공제액 이 공제에 공제액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 보면서 할까요? 자, 잠깐만요. 펜을 좀 바꿨습니다. 자, 공제액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공제액이 없으면 정액으로 지급한다. 누누이 말씀했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공제액을 보자고요. 단독사고가 났으니까 대인배상 원투 받을 일이 없겠고 단독사고니까 무상 받을 일 없겠죠. 자,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 받았죠. 그쵸? 맞죠? 그게 B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C가 국민연금... 아, B가 산재보험금이군요. 예, C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요. 자, 그래서 산재보상으로 지급받은 만약에 산재에서 지급을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했을 거예요. 왜? 제3자액에서 받은 그리고 또 쟁점도 많아지고 근데 문제에서는 뭡니까? 산재보험금 예상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죠. 예상금액이 따라서 아직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으니까 공제액이 없는 거죠. 공제액이 없으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좀 싱겁게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싱겁게 끝난다. 자 그래서 B같은 경우에는 네, B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싱겁게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냐? 이렇게 정액으로 사망보험가입 사망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10점짜리는 10점짜리답게 판단기준 항상 사례는 판단기준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B에게 사망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지급한다. 이래도 맞죠? 틀린 거 아니죠? 탑이 1억원이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10점짜리를 이렇게 한 줄 쓸 거냐 이거죠? 한 줄 쓸 거냐 여기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 써야 되냐? 이런 부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한글로 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는데 지금 산재보험금 2억원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므로 뭐예요?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서 이렇게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써주고 그 다음에 답을 써야지 좋은 답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박스 아래에 있는 것은 제 그냥 생각을 쓴 거예요. 제 생각을 왜 제 생각을 썼냐면 사실 좀 문제가 좀 짜증스럽습니다. 좀 짜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좀 관건인데 비용이 관건인데 비용을 비용을 이게 자기 신체 사고에서 쓴 비용이 아니라 대인배상에서 쓴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인배상에서 계산하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강조해서 비용을 혹시나 학생들이 혼란스럽게 헷갈려서 틀리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대인배상에서 비용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 왜 웃기냐면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즉사했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이 어떻게 대인배상에서 손해방지 비용을 300을 썼는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고 제가 솔직히 20년 넘게 자동차 보험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인배상에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20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게 실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비용을 주게 돼있지만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도 마찬가지고 대인배상에서도 손해방지 경관비용 말하는 거예요. 다른 비용은 줄 수가 있어요. 손해방지 경관비용은 실제로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실무적으로 거의 나오지도 않는 사례를 냈을까. 그래서 저는 출제자의 의도가 전자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무슨 전자가 뭐예요? 공제액.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의도를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의도로 내기 위해서 비용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대인배상에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신체 사고에서 비용을 좀 언급해줬습니다. 자 C에 대한 대인배상 1, 2 그래서 손익상계는 모의고사 때도 해봤죠. 모의고사 때도 해봤고 형사비금은 기본강의 교재에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이 공부를 안 하신 다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원에서는 형사비나 아니면 채권양도 이런 부분을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잖아요. 하면은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재에 분명히 실어놨고 기본강의 때 다 강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원투를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상 3천만 원 지급한다. 사망 3억 원에서 공무원연구법상 급여를 공제해서 1억 5천만 지급한다. 이렇게 답은 쉬워요. 이 두 줄을 쓴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답은 쉽지만 답은 쉽지만 뭘 써야 되냐 이러한 이론적인 거 왜? 지금 분명히 손익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연구법상의 급여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공제할 게 아니라 손익상계란 뭐다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 또 채권양도가 있잖아요. 채권양도란 뭐다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써주고 답을 써야지 아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3천 1억 5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는 다 맞출 거란 말이죠. 하지만 떨어지고 북구의 차이는 이렇게 이론적인 조금 내용을 써줘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썼어야지만 좋은 답안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살짝 짜증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살짝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실무를 안 해보신 사람들은 잘 모르셔요. 모르시는데 이 부분도 좀 짜증난 부분이에요. 뭐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야 됩니다. 자 공무원연금법상 공단 공무원연금법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겠죠. 자 오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공단이 바보가 아닌 한 보험사에 구상하겠죠. 그쵸? 구상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구상을 할지 안 할지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뭐 예를 들어서 착각해가지고 뭐 누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사고부담금 1억 원을 대인배상 2에서는 사고부담금 1억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사예요. 보험사인데 공단에다가 1억 5천을 주고 다시 개인한테 1억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보험자한테 그렇죠. A한테 1억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돈 받는 게 악성채권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악성채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고 1억 원을 구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다가 야 1억 원 어차피 구상할 거니까 네가 직접 A한테 1억 원을 청구해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실무적으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합니다만 그렇게 다툼의 소질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험사의 구상을 청구한 상태다 아니면 청구할 예정이다 이 한 줄이라도 써줬으면 수험생들이 안 헷갈렸다는 거죠. 왜? 일단은 공제가 돼서 1억 5천을 줘야 돼요. 그러면 부상이 3천이고 사망이 1억 5천이니까 1억 8천이죠. 1억 8천은 책임보험 한도 내란 말이에요. 1억 8천은 그러면 음주부담금이 대인배상 1에서는 천만 원 대인배상 2는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충실한다면 이거는 아직 청구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니까 이 문제에 충실한다면 답은 천만 원인 거죠. 구상해야 될 금액은 현재 왜냐하면 이 공단이 무슨 얘기냐 보험회사가 C한테 사고 나자마자 한 달 안에 합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망사고는 합의를 빨리 합니다. 쟁점이 없으니까 사망하면 합의를 빨리 해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가지고 합의금을 줬는데 줬는데 음주부담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아직 보험사에 구상을 안 했어요. 안 할 수 있죠. 얘네들도 업무가 많고 담당자가 천천히 1년 뒤에 구상해도 되고 하니까 구상은 또 10년이잖아요. 섬유시효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A한테 어 잠깐만 너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공단이 지금 구상할 수도 있으니까 1년 뒤에 1억 천을 한꺼번에 낼래? 아니면 지금 먼저 천만 원 낼래? 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좀 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C한테 C유족한테 1억 8천을 주는 건 맞습니다. 1억 8천 주는 건 맞고 그러면 책임보험 한도 내니까 사고부담금 1천만 원 구상하는 거 맞아요. 다만 이 말을 조금 써주면 더 똑똑한 분이 됐겠죠. 나중에 혹시나 공단에서 청구를 한다면 다시 대인배상 2로 나가는 거니까 1억 원을 구상한다. 이런 말을 추가적으로 써주면 아무튼 좀 문제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답이고 요거까지 써주면 조금 더 똑똑하신 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지급을 하면은 어 나중에 우리 2번 문제가 나오죠. 2번 문제에 어 사고부담금을 얼마고 누가 내느냐 당연히 사고부담금은 어 보험사가 C에 유족한데 준 거는 1억 8천이니까 당연히 천만 원 대인배상 원 천만 원을 내면 되고 요기 써놨죠. 만약에 만약에 공단이 요것도 법 지우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험사에 구상할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는 당연히 A하고 B의 유족이 되겠죠. A하고 B의 유족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답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판단기준 묵시적 승인이 있을 때에는 김형피보험자도 낸다.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요런 판단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모의고사 때나 문제풀일 때 정말 강조한 게 맨날 판단기준 써라 판단기준 써라 하잖아요. 이 문제 지금 사례문제가 이게 10점짜리를 쪼개져서 마치 사례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사례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맞췄다 이렇게만 좋아할 게 아니라 판단기준을 제가 이 모범담원 낸 것처럼 판단기준을 누가 누가 잘 쓰나 잘 썼나에 따라서 당나게 결정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판단기준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공부를 하면 판단기준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쓰셨으면 잘 쓰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잘 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아 피보험자 개별도 우리 정규 문제풀이 6회차 때 똑같이 했었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끝나자마자 그 모범 답안을 제가 거의 1등으로 냈잖아요. 왜 모범 답안을 빨리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면 되는데 근데 모범 답안 내가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거 잠깐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최초 모범 답안에는 유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내가 동일이라는 말을 썼지만 처음에 낼 때는 유사합니다. 라고 썼어요. 이것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아마 과거 제 모의고사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 문제 제 모의고사 때나 문제를 했던 부분이 똑같이 정말 한 두세 문제씩은 계속 전체적으로 다 맞춘 거는 다 당연하고 다 당연하고 똑같이 다 문제가 몇 문제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어떻게 입소문이 나서 저한테 많이 오셨던 거죠. 오셨던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좀 내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동일하다는 말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살짝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문제하고 시험 문제가 실제로 똑같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민원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해가지고 왜 박세훈이 문제하고 시험 문제가 똑같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약간의 약간의 논란? 뭐 그런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이 나왔지만 똑같다고 안 쓰고 유사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유사하다고 쓴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때 혹시나 래도 민원을 내셨던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런 거 내지 마시고 그냥 제 수업을 들으세요. 제 수업을 그냥 왜냐하면 우연의 일치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지만 우연의 일치인데 뭐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돈 내가 비싼 돈 내가 하면서 근데 제가 가르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시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불만을 가지실 게 아니라 제 수업을 그냥 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하셨겠죠. 그 다음에 합격하셨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가로 속의 동일 처음에는 유사라고 나갔을 거예요. 저 모범 답안이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3년 동안 운이 좋았던 거죠. 4년째 운이 또 좋을 수도 있으니 많이들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건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더 주의할 거는 불량 불량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것도 위자료 지급구준 야 요것도 솔직히 모의고사 3회차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데 처음에도 유사하다고 제가 모범 답안을 냈어요. 이렇게 똑같다고 쓰면 또 어떤 분 또 민원 내실까 봐 자 똑같죠. 이건 제가 뭐 저 출제위원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잠깐만 설명하면 이것도 뭐냐면 제가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 누누이 강제했어요. 위자료 분명히 나온다. A급이다. A급이다. 분명히 뭐 들으신 분 저랑 강의 들으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A급이다. 그런데 그런데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가 사망 당시 그 다음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이런 말들 피해자 본인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후유장에서 이거 이런 말들 이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간과할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을 잘 쓰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최초 후유장의 판전십전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쓰자. 기억나실 거예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요번 문제도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썼으면 당연히 거의 만점을 받았겠죠. 자 4번 문제도 살짝 조금 짜증나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사업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이거 15점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박스 안에 이렇게 얘를 썼지만 얘를 써놨지만 사실 이게 너무 넓어요. 쓸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만약에 문제를 진짜 오리지널 출제자가 정말 오리지널 이거를 물었다. 묻고 싶어서 냈다면 이게 15점이 아니라 한 40점짜리 문제예요. 40점짜리 왜냐하면 이거를 다 써야 되니까 이만큼을 이만큼의 있는 법 조문을 다 써야 되는데 이게 15점으로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가 제가 솔직히 볼 때는 정부 보장사업을 물어본 것 같아요. 정부 보장사업을 왜냐하면 이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사업이 사업이 자배법 제 5장인데 5장을 다 가리키는 건데 5장에는 이만한 조문이 다 있어요. 이런 조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뭡니까? 당연히 정부 보장사업의 조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까지 즉 자배법 제 30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중에서는 우리한테 손해사정사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 얘를 물어본 건데 잘못해서 이렇게 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다 쓰라고 낸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 쓰라고 낸 거라면 죄송하지만 출처자분께서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동차 관련 업무만 20년 넘게 했지만 이거 32조 33조 몰라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알아야 되죠. 30조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당황하지 마셔라. 왜? 어차피 30조 외에 나머지 조문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습니다. 제가 다 또 모니터링을 해봤죠. 없어요. 왜? 가르치는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 때문에 가르칩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데 당연히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온 동네 수험생이 자배법 30조는 배웠을 거라고요. 다 학원에서 정부부장사업은 다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몰라서 즉 32조 뭐 31조 32조 36조 이런 거 몰라서 떨어지진 않았다. 왜? 다 못 썼다. 내가 봤을 땐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누가 누가 정부부장사업을 잘 쓰나 얘 문제가 결국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못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부부장사업만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답안을 낼 때도 처음에 모범답안을 낼 때도 정부부장사업만 썼어요. 이해 되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알았지만 모범답안을 쓸 때 정부부장사업만 썼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모범답안을 배포할 때 왜? 어차피 정부부장사업밖에 못 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1조 32조 34조 35조 썼겠어요? 쓰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해주세요. 시험지 진짜 한번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 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어차피 다들 못 썼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정부부장사업만 여러분들한테 모범답안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모범답안을 보니까 이거를 다 썼어요. 다른 분들 모범답안을 보니까 다른 강사님들 모범답안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뭐냐 가르치지도 않았고 어차피 15점 내면 우리가 13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13분 안에 쓰지도 못할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모범답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곡성에서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았어. 15점 내 쓸 수 없어. 그런 답안을 모범답안이라고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못 쓸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알았지만 제 모범답안은 정부부장사업만 냈습니다. 왜? 어차피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 썼으니까. 왜? 그걸 해도 잘 쓰면 붙었죠. 근데 그걸 해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정부 보장사업만 써도 15점짜리로 벅차요. 정부 보장사업만 써도 정부 보장사업만 써도 15점으로 벅차다고요. 이걸 다 써도 이걸 다 써도 15점으로 벅차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나 기본강의 때 강조했었잖아요. 뭘 강조했었냐? 유가족 유가족 지원 제도 이거 빼먹지 마셔라. 분명히 강조했죠. 그러면 이만큼만 써도 15점이에요. 이만큼 여러분들 15점 13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을? 이만큼도 못 써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어떻게 32조 32조 34조 34조 36조 36조를 여러분들한테 주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결론 정보보장사업만 잘 썼었으면 이 문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왜?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글자도 못 썼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조 30조 의 이까지만 잘 써도 좋은 점수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아 저 박세훈이가 왜 저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만 뭐 어떻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지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죠.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잘난직을 할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 보험 무슨 학자가 되려고 하고 법률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붙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친 거에서 모범 답안을 내야지 가르치지도 않은 거를 모범 답안을 내서 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그분한테 배운 학생들도 그거 썼겠습니까? 안 배웠는데 못 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왜 제 공부 스타일이나 제 강의 스타일은 뒤쪽에 다시 부연 설명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보부장 사업만 썼으면 점수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보험자 대위 자 보험자 대위는 사실 좀 아쉬운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살짝 불이타입니다. 불이타 물론 저랑 공부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 했어요. 기본 강의 때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 했는데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문제를 받자마자 제가 다른 또 이제 학원에서도 어떻게 했나 저도 또 모니터링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도 그게 또 업이고 그러니까 다 안 했더라고 보험자 대위는 왜냐하면 보험자 대위는 자동차 보험에서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영역이 아니어서 저랑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본 강의 때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상법 공부할 때 보험자 대위 엄청 하잖아요. 1차 공부할 때 그 상법에 보험계약법을 할 때 그 보험자 대위 엄청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드립다 써라. 내용 똑같다. 기억나세요? 분명히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 강의 할 때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반 사항이 별로 안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안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1차 공부했을 때 보험자 대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자 대유를 그냥 드립다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때 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렇게 문제로서는 안 풀어봤다는 얘기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다 안 풀어봤어요. 이거를 풀은 푸른 강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게 아니라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공부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세훈이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 기본 강의 때밖에 안 했으니까 안 풀어봤다. 그럼 떨어질 거냐? 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왜? 자, 여러분 이거 15점이잖아요. 자, 일단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보자고요. 자, 사고부담금 나온다고 누누이 강조했었죠. 이거 10점이죠. 10점 자 사고부담금 산출하고 납부의무자 여기서 최소 5점은 맞았겠죠? 네? 5점 이상은 자 그러면 아, 맞은 거야 여러분들이 뭐 저기 이거 총 배점으로 얘기하자고 그럼 20점이죠. 20점 자, 20점이죠. 보험금 계산 안 해봤습니까? 수도 없이 해봤어요. 보험금 계산 아주 지겹도록 해봤습니다. 그럼 30점 어려울 거 없었어요. 30점 자, 여러분 이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 50점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거 20점짜리죠? 그럼 70점이죠? 여기서 만약에 정보보장사업만 잘 썼다 그럼 10점이라고 치자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배점이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정보보장사업이 10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몇 점입니까? 80점이죠? 여러분 저랑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때 해봤던 게 80점이 나왔어요. 80점이 그러면 보험자대위를 보험자대위를 모의고사 때 안 달았다 쳐서 정말 아무 글자도 못 썼다. 80점 나왔다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하고랑 공부하실 때 똑바로만 하셨으면 몇 점 받았겠습니까? 50점 넘게 무조건 받았겠죠.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어차피 우리 커트라인 50점 언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때도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약간 좀 스킵을 합니다. 스킵을 해요. 그걸 다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시고 하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2시간이 예정이 돼 있는데 끊지 않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씩 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쭉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저를 피하라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좀 피하라고 박세훈이란 이런 사람이고 난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렇게 좀 피하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박세훈이가 이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는구나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랑 저랑 정의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전 수험생이 어떻게 저랑 다 코드가 맞겠습니까? 코드가 맞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합격을 하시면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정도는 저랑 같이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잘 따라왔다면 합격을 하셨겠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형태 ciel 가 That's key from